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신뢰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의 극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동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 뉴스 창세기 18장에서 21장의 통수 5가지 포인터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아브라함 개인과 그의 가정을 택하신 이유는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의와 공도의 나라를 위해 이삭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 한례를 통해 믿음을 학습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충분한 사랑을 받으며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번제를 잘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청소년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리아산 번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심판을 유보하고 싶어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아브라함 보다 더 막고 싶으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안에서 의인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답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심판을 유보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죄악이 가득한 곳까지로 심판을 유보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까지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주라 부릅니다 여기에서 주는 주권자 통치자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티끌이나 죄와 같다며 낮춥니다 티끌은 이브리어로 아팔와 에펠인데 이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철저히 부정하는 최대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거듭되는 안타까운 대화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죄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에 살던 롯과 그 가족을 구해 주십니다 이때 롯의 가정이 내린 세 가지 어리석은 선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롯의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롯은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이 양보하며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했을 때에 여와의 동상 같고 애국 땅과 같이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둘째, 롯의 아내의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선택을 함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셋째, 롯의 두 딸들의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롯의 두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방식을 따라 자손을 보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큰 딸의 아들은 모합의 조상이 되고 작은 딸의 아들은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세번째 포인트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뒷걸음쳐 들어가 덮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정착에 사는 동안 흉년이 들자 한 번은 애국으로 또 한 번은 블레셋으로 잠시 살기 위해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걱정은 아름다운 아내 사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국왕 바로와 블레셋의 그날 왕 아비멜렉에게 나의 루이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라를 루이라고 속인 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문제가 너무 커지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뒷걸음쳐 들어가 덮어주십니다 네번째 포인트 하나님과 아브라함 가정의 웃음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그 가정인 이삭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처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정말 사라는 품에 아들을 안고는 진정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 뜻이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삭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예수님을 정하신 때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삭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리아산 번제와 갈보리산 번제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미래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갈에게도 광야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삭이 태어난 일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이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은 귀히 여기시고 이스마엘의 생명은 경히 여기시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하나같이 다 소중히 여기 있습니다 다만 모든 민족을 향한 특별한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이 이삭에게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위해 간절하게 우는 하갈에게 광야에서 샘물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밝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장세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하신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요익합니다 세상 뇌와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제 7일 창세기 18장 여왁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적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졌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고를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늙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다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게 되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말미 아마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느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느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화가 싸우나 감히 죽게 아래나이다 55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래여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죽게 아래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장세기 19장 저녁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부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늦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느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근데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적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 두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손을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불의지즘이 여호와 배큼으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통틀대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느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리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니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 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소왈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왈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왁께서 하늘 곧 여왁교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우 앞에 서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벗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소를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로세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합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합의 조상이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배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안문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내계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노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여 싸우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류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해마이토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류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류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며마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봉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에 가는 것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너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류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류되 내가 은 천 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퇴를 닫으셨습니다라 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의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씬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루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런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국당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 등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도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라 너도 내게 알 일이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느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 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군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요하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